어이 언제 왔어? 안 질라고? 야 덩치 좀 봐 잠깐만 썸네일 좀 찍게 해줄래? 작전 회의 작전 회의 야 그래도 이제 군 지휘관 2명이라서 알아서 지들끼리 떠드네요 내가 다 할텐데 결과적으로 쩌쩌쩍 소속에서의 사베만의 센é을 발전해주는 그의 단체로도 조JUN공사의 사베만으로 전해선을 안 됩어버리는 그를 시도하게 아쉽게 할 수 있는 잘 지내와 고요한 시진을 그래서 AJ enc지oring 대 750 플로드하고 그리고 그룹에 서쪽을 시킬 왼쪽의 전시를 경 questi second White 그는 그렇게 저 여자 그룹 그냥 제 죽은 예 한번 fficiency 시작 14 24시간을 내밀습니다. 만약 이곳에선 외라인의 사례가 있습니다. 와란에선 스카이도 열언다. 수원을 지지하는 것입니다. 수원을 지지하는 곳이 있습니다. 제3. 하이터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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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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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ㅋ 야! 적당히 해라! 뒤져! 너희들이 상륙하면 곧장 군을 하이트론으로 이동시켜주게! 바닥이 우리 왼쪽 위에서 도망가야합니다. 우리 왼쪽 위에서 오는 선택할 수 없습니다. 우리의 왼쪽 위에서 탑을 제공할 수 있는 위에서 그리고 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. 헤이! 클래식 책북 매누버. 왼쪽 위에서 왼쪽 위에서 왼쪽 위에서 왼쪽 위에서 왼쪽 위에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. 고개 돌리기 좀 그런데? 긴 전툴 피하려 들거다? 너 이 먼 곳을 왔다 갔다 그리는 거야 이 시간에? 배웅하자고? 가라! 뭐야 아렌다르! 똥방귀 냄새 때문에 피나 놓아 있죠 지금? 앉는 꼴 좀 보소? 아직 정상이 아니야 어린 시절에 무언가를 찾아야 된다 아빠 실망시킨대 제약감이 있대 아빠 실망시킨대 제약감이 있대 아빠 실망시킨대 제약감이 있대 hem홉 뭐냐 뒤에 저 480 데미지? 시군에게 못 들었나? 리그모의 아버지가 그녀에게 만들어 준 인형 이야기를 들었네 네 잠깐만 480의 정체를 알고 싶거든 나는 아 너희가 한 거였냐? 곱게 갈 것이지 480을 꼽고 가네 어디에 대화 좀 할까요? 아 어릴 적에 다크헬프 여자에게 양보한 또한 인형을 얘기하는거죠 여기 오기 전에 한 번 말했었죠 안지 내 집에 있을 때 그녀에게 도움이 될지 몰라 인형에 제니라는 이름을 붙여줬다 음.. 아침에 필요한 물건을 사오겠네 야 내가 진짜 열일한다 넌 진짜 내가 있는 쪽으로 자라면서 자야돼 맨날 돈도 안주고 이렇게 써먹고 말이야 아 미친새끼들 진짜 드럽네 진짜 니가 여기서 자 옷은 입었네 이거 어떻게 이럴수가 있지 진짜 내 어이가 없네 근데 너는 어디서 자냐? 저 침대가 부족한데? 나 지금 정숙이 올까봐 너무 긴장돼 방송 분량 뽑기 전에 정숙이 올까봐 너무 긴장돼 지금 시간이 남긴 했는데 얘 어딨어요? 저기 있네 아 저 자식 저거 물건 사러 리프튼 갈건데 아 데이트 이벤트냐? 아이씨 혼자 갔다오면 안되냐 빨리 오케이 드래곤볼 여기 빨리 가 뭐 어쩌라고 왜그래 걸어가는게 좋을 것 같다 아 아 아 나랑 똑같네 생각이 웬일이야 아 아 아 아 농담하고 있는건 아니겠지 아 아 아 아 아 아 나는 영원히 있는 남자야 미개한 인간 따위가 자 어디로 가는거니 얘 또 어디갔니 아 절로 가는거였어? 얘 어떻게 갔냐 저거? 간거 어떻게 건너갔어? 헤엄쳐갔어? 드레스 입고? 미친놈이네 내가 졌다 야 물에 빠질 정도면은 내가 졌다 야 오케이 하하하 저기 늑대 있는걸로 보이는데 착각이면 좋겠다 차라리 아 아 저번에 곰한테도 공격을 안당했죠 이야기 좀 나눠보자 애는 몰랐죠? 잡혀간 사이에 이제 유열의 왕자 쪽으로 갔었죠 한번 소릴라가 유열의 왕자 쪽으로 구해냈어 넘들은 아이의 산을 먹으면 젊음을 대체한다고 믿고 있었지 아 구덩이에 있던 늑대들이 지켜주지 않았더라면 소릴난 죽었을거야 나도 이제 공격 안당하나? 그건 아니겠지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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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안내? 아 나도 왼발이야? 이제 돌아갈 수 있어 피떡이라고 불러 피떡이라고 불러 하하 하하 하하하 하하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그만 떠들고 가면 안될.. 나 이렇게 스토리 진행 없이 화 낭비하는거 정말 싫거든? 그래 빨리 가자 왜.. 얘 오다가 길 잘못 들고 막 되돌아가고 막 튕기고.. 아우 됐어 아 이거 얘기 안했죠 아직 눈치 깠죠? 그래 니 삶을 걱정하고 있어 깜짝이야 그래 가 빨리 알어 빨리 가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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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뛰는거야? 왜그래 왜그래 아 깜짝 놀랐잖아 꼬인줄 알았잖아 아아 걷는거 지금 얼마나 오래 걷고 있는지 좀 느긋한 기분이 될 수 있겠지 물을 깜짝 놀랐잖아 음 음 물이 아직도 깜짝 놀랐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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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빛 튕겨져 나가는거 아 이렇게 보니까 물그래픽 괜찮네 자 시장 보러 가자 이제 띄워줄래 제발 그냥 가면 돼? 어 따라온다 나 따라오나봐 됐다 음 불러보고 있어 난 필요한 물건들 사올테니까 잡동산이죠 얘한테 줄 인형을 만들 재료를 구입하고 있는 거죠 아 더럽게 시끄러 이벤트가 가까이 가면 열리지 않을까 어 이 이벤트 인가봐요 미소개 하지 말고 빨리 아이템을 해놔 인형마들 재료 뭐 그런거지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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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가져온 거 알지 변한게 없네 3인 지금 딱 보고 있어 나 재료는? 잘 구해왔네 여기 너무 정신 사나워 말이 많아서 이그모 세이브 좀 하고 즐기고 있나 어 즐겁나 보네요 여기 있던가 필요한 거 구입했어 아 금목걸이 아 금목걸이 겸사겸사 꽁 먹고 알먹기 배를 가진 사람 알고 있어 가자 여기가 가진 사람 주장까지 보답할게 어 빠른 이동 좋아 너무 황송해 배는 벌써 갔나보네요 난 즐거워서 오늘 안에 들어가서 좀 쉬자고 결전하기 전에 이제 휴식인가 봅니다 오우 인골과 대화하자 이제 슬슬 데이트도 끝났으니까 진행이 되나보죠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가겠습니다 뿅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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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